산토끼는 가만히 앉아있지는 못합니다. 직업을 가져도 동서남북 댕기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집토끼는 그나마 집에 있어도 가만히 잘 있어요. 잘 있고 성냥이 집토끼는 온순한 편입니다.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토끼띠 신년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토끼띠분들의 성격은 어때요? 토끼띠랑 다 똑같은 토끼띠가 아니에요. 아니고 산토끼가 있고 집토끼가 있는데 산토끼는 가만히 앉아있지는 못합니다. 동서남북을 다녀야 되고 직업을 가져도 동서남북 댕기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예를 들어 장사를 해도 가만히 앉아가 못하고 막 다 댕기는 있는데 집토끼는 그나마 집에 있어도 가만히 잘 있어요. 잘 있고 성냥이 집토끼는 온순한 편입니다. 온순한 편인데 산토끼는 그런다면 좀 나부되지 성냥이 틀리겠죠. 그럼 지금부터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 23세 기묘생분들의 운세는 어때요? 23세 기묘생의 토끼띠가 만약에 산토끼라면 동서남북을 당기면서 밥벌이가 잘 될 것이고 집토끼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밥벌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35세 기묘생분들의 운세는 또 어때요? 35세 기묘생의 토끼는 여자들은 집토끼를 타고 났으면 좋은데 성냥을 집토끼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여자라도 산토끼 정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밥벌이를 해서 식당을 한다든지 자기가 밥벌이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남자들은 동서남북에 다녀야 되고 토끼가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정묘생 토끼가 집토끼를 가지고 타고 났잖아요. 타고 났으면 편안한 신랑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주입니다. 47세 을묘생분들의 또 운세는 어때요? 47세 을묘생도 마찬가지로 집토끼 산토끼가 틀리듯이 내가 지금 방송 나가는 걸 보고 보면 내가 산토끼구나 내가 집토끼구나 하는 거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집토끼들은 예를 들어 집에 가만히 있고 장사를 해도 온순한 장사를 하는데 조용한 장사를 한다 이 말이다. 장사를 해도 조용한 장사를 하는데 집토끼냐 산토끼냐 따라 틀리는 거죠. 그러면 59세 계무생분들의 운세는 또 어때요? 계무생 토끼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산토끼는. 집토끼는 좀 온순하게 가만히 앉아서 집토끼는 내가 그래 있는데 산토끼는 51세 토끼는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런데 59세 계무생의 토끼띠는요 아홉 쓰잖아요. 낭매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낭매를 다치는 운세. 낭매를 엎어지면 코 닫고 닫힌다고 해서 낭매를 조심하셔야 되고 무조건 다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59세는 금전도 조심하셔야 되고 59세 계무생의 금전도 나가거든요. 절대로 돈 빌려주면 내 돈이 안 된다고 봐야 되고 내 손에서 돈이 나가면 내 끼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72세 신무생분들의 또 운세는 어때요? 오 71세 신무생은 신무생도 여태까지 저 신무생은 활발하게 그 산토끼라면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돈을 좀 버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돈을 좀 버리고 모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편안한 세상을 살아도 괜찮지 않나 라고 봅니다. 또 돈을 조금 버려놓으면 또 예를 들어 더 버리고 싶어가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 큰 실패운이 있더러니 절대 투자 같은 건 안 하고 조용히 버려놓은 거 버려놓은 거 그냥 거든가 뭘 빼먹듯이 버려놓은 거 자기가 쓰면 되는데 투자 같은 건 절대 권하지를 않습니다.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영맛살이 있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산토끼 나이대 분들 혹시 영맛살도? 있죠. 발동을 하죠. 산토끼가 영맛살도 발동을 하는데 영맛살이 있어서 돌아다니고 하는 게 아니고 토끼띠 자체가 산토끼 집토끼가 틀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셔야 되는 토끼띠분들 다니시는 길마다 안전하시라고 조심하시라고. 토끼띠는 산토끼 집토끼는 괜찮습니다. 산토끼를 가지는 성냥을 가지고 타고나신 분은 어쨌든지 낭매 조심하시고 길을 다니더라도 또 조심하시고 예 조심하시고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더라도 사람도 인간도 조금 조심하시고 모든 것을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토끼띠 운세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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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